제군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초적인 생존 비결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민첩성이지. 그래서 오늘 너희 둘을 대상으로 민첩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알겠냐, 주식? 돌지 말고 대답해, 알겠냐? 네, 말씀도 세죠. 물론 민첩성 교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둘이서 경쟁을 시키는 상황에서 흥분된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둘이 경쟁하면서 싸우지 않도록 하지만 동작 빠른 놈이 먹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몰래? 깨리트. 그렇지, 깨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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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레디. 깨리트. 두식. 두식, 컴. 거기 빠졌냐? 컴, 예스. 레디? 깨리트. 우리 놀이 요칙을 알겠지, 얘들아? 응, 알았어. 알았어. 저기,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안 나가, 이렇지. 더 패티스트 오브 서바이벌 게임이다 빠른자가 살아남는다 알았지? 어디? 게레트 예쓰 게레트 그렇지 게레트 예쓰 게레트 게레트 어디? 게레트 예 신경질 내기야, 이끼 없기 주식 신경질 내기, 이끼 없기 없기 바디 게레트 예쓰 오케이 예쓰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 둘이 신나? 우리 둘이 신나요